야 이거 신라면이야? 그치? 스멜이 신라면이더라고 싫어 너 다이어트 아까운은 리치라서 오랫에 잇팅 이제 이거 코리안 분들 야 이거 표정 왜그래 저희 구독자분 체리본봉 님께서 저희 직원 내리네 집에 후원을 좀 해주고 있다고 하셔서 내디한테 서프라이즈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디 데리고 아얄라 쇼핑몰 가서 필요한 주방 도구라든지 필요한 물품들 좀 사줄까 합니다 체리본봉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뭘로 내디한테 이사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해서 주는 게 낫겠다 싶었고 전 영상 보시면은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내디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집도 좁고 전기세 때문에 큰 거를 원치 않아 작은 걸로 원했었는데 사놓고 쓰진 않았던 게 있어요 냉장고가 차라리 이거를 주고 내디네 집 외관이랑 안을 조금 바꿔주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직 이야기는 안 했어요 여기 왜 온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영문도 모르고 온 건데 오늘 엄청 바쁩니다 매니저도 같이 왔어요 저기 내디만 데리고 오면 또 못 골라요 그래서 매니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매니저는 일단 영문도 모르고 개에서 따라하고 있어요 주방 기구들이 없는 거 같아서 이거를 좀 사줄까 해요 일단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표정을 어찌 지을까요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지금 후라이팬도 사주라고 하셨거든요 후라이팬 두 개 세트로 샀고요 냄비는 이렇게 작은 거 중간 큰 걸로 해서 사줄까 합니다 컬러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뭐로 사지? 뭐로 사지? 이거 어떠냐? 주시냐? 그치? 근데 이거 브로우큰인데? 파스터? 그래 이거로 사자 이게 낫지 그치? 결혼할 거니까 남자친구를 위해서 두 개를 사주마 아니다 손님이 또 올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 살게요 컵은 또 씻고 바로바로 씻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야 이거 무언 빅 사이즈 없어? 아직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4개 사고 어? 어? 6 어? 라이세랑 소비니까 이것도 한 두 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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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가 이거 없지? 승모는 이거 big 사이즈 없냐? 어? 어? 그치? 감마이지? 체령원부님이 좀 좋은 걸로 사주라고 했는데 좋은 게 없어요 중요한 건 ㅎㅎ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골고루 사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게 더 좋아할 거 같아서 그렇게 사줄게요 그래 이걸로 사자 필살 날라 어? 보은통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물을 많이 먹거든요 차 같은 거 좋아해서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팬 금방 고장 나거든요 저 예전에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하는 게 프라이팬에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스푼 스푼 세트로 파이해 포크랑 드디어 찾았다 프라이팬에 이게 낫겠다 어? 이게 뭘 봅시다 빅사이즈로 해 오케이 칼 라이프 이거 프라이팬 때 하는 거지 빅사이즈로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빅사이즈 없냐 이거 빅사이즈 없냐 그거 바이하고 그거 바이하고 어? 커피포트 아직도 몰라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약간 느낌상 갑자기 여기 와서 이걸 왜 사지? 하고 우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뭐가 필요하냐고 앞에 대놓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리 와 어 어 어 오케이 커피포트 베리 간만에만 연기 다 했습니다 네 그릇 넣으려면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살까 합니다 이걸로 사자 제가 주방요품을 사보진 않아서 사실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사자 이거 사자 어 그래 이거 사자 벌레들이 많아서 쌀살많는 쌀벌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사자 어차피 쌀을 많이 사서 먹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해서 사겠습니다 이거 세트 없냐 밥 먹고 남겨지는 것들 넣을 수 있는 반찬통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 응 오늘 투야 이거 무얼 봐야해 그러면 얼마나야? 1,2,3,4,5 그래 이거 사 50%만 아 그래 이게 원래 50% 아 넌 예시라고 아 넌 예시라고? 아 아인어 필리핀 타입아 이거 숨었어야지 없냐? 몰라 아 냉장고에다가 물통도 사야되는데 그래 이거 사 그래 이거 사자 그래 이거 사자 지꺼 그런지도 모르고 와 베리 스몰이다 이거 굴퍼 원타임인데 원타임아 그냥 냄비에다가 밥을 하더라구요 보니까 이거 맨날 스템머를 쓰러cito 스티머 스템머 스템머 이렇게 뚜껑이 있는게 훨씬 좋아요 OK 이이상 마스 그리고 지금 현재 브루스타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2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2구짜리 하나 사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풍기 선풍기는 스탠드보다는 벽거리가 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스탠드로 사줄까? 옮겨다녀기 쉽게끔 스탠드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괜찮네 선풍기가 없어서 집에 날개로만 쓰고 있어요 아시죠? 천장에 허공에 날개로만 돌아가는 거 파워풀 플리즈 더 파워 파워 오케이 리디야 디디 Cay 나 Blaze 하당 하당 다 샀구요.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까먹고 못 산 부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16일날 잠시 오시거든요. 그걸로 좀 둘러댔어요 제가. 걸릴 뻔했네. 용품 사고 이제 식료품으로 사러 갑니다. 가기 전에 저희가 아침부터 달리느냐고 밥을 못 먹었네요. 매니저도 같이 와서 고생하는데 밥도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식사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네디는 아직도 모르고 저리 있네요. 이렇게까지 해보긴 처음이네요. 또 체리 본봉님 때문에 제가 아주 재밌네요. 즐거워요. 졸리비로 왔는데 신세계네요. 필리핀도 점점 좋아지고 있네. 저기에다 기껏 했더니 여기에다 다시 오르더라래요. 여기 다시 오르더라래요. 와 진짜... 이거 뭔짓 한거야 제가. 이거 뭐야? 테이크아웃? 이게 실화라고? 필리핀에 이게 있다고 이런 게 제가 한국에서 못 보던 건데 지금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일단 양념장을 사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어. 소이소스. 핸들 인이걸. 내가 매니저보고 알아서 고르라고 했어요. 전 몰라서. 아 소금. 라이스 25킬로짜리. 야 너밖에 없어. 니껀데. 니가 먹을 밥이야. 알아듣으면 먹겠지만은. 너가 먹을 거니까 니가 들어야지. 내가 드니. 사실 같아 이거 야미라고? 야미. 야미야미. 우리 3가지. 난 야미 봐. 이까우 페이 해야 된다. 아 아빠 빨리. 오케이? 이쁘 난 야미 봐. 이까우 페이 해야 돼. 오케이? 이까우 초이스 한 거니까. 아싸. 스파이징. 오가나. 스파이징. 지가 먹을 건지 모르고 막 고르네. 스파이징. 매니저가 저는 지금 엄청 뒤에서 웃고 있어요. 야미 카인드 사 해봐. 야미. I don't know. 야미? 아 야미야. 맛있대요 저거. 맛있게 먹으렴. 완전 야미.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까우가 쿡 해라. 응. 그래. 막 골라라. 자기꺼인지 알았으면 저렇게 못 골라요. 내가 알어. 네네네. 미안해서 저렇게 막 못 골릅니다. 근데 지꺼 아닌 줄 알고 막 고르는 거야. 지금 주체 없어요. 치킨도 한 마리 사고요. 지금 매니저가 고르고 있네요. 지금 매니저가 고르고 있네요. 아 삼겹살? 아 삼겹살? 응. 이거 더 먹어야 해요. 삼겹살은 코리안맛이 봐. 뭘 얄미. 아 퍽차? 응. 버즐레파 스몰이니까. 났어. 매니저 봐. 식료품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계산하고 가야죠. 아휴. 오늘 임신해서 가뜩이나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고생 많이 했네요. 크라이? 아쿠 땡기. 아쿠 땡기. 아쿠 땡기. 아쿠 땡기. 아쿠 땡기. 그래? 오케이. 이제 네디는 화장실에 왔습니다. 네디. 유태바. 빠빠. 위 바이 디스 와우. 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오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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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디. 디스 홀 바uesta. 이번엔 언니 도와줘야 해. 아니요. 여기 하나 한번 할 1974ös으로.. 누구세요? 서로? 아니요. Com additional 은행인. 너 믿어? 응 이게 다 너희야 아 예 아예 난 아코바이 내 구독자에게 사실러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울어 난 아코바이다 오케이? 땡큐 사랑 다 너희 집으로 가져와 나우세 럭키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잘 알지 않나? 네 문 집사는 잘 알지 미미가가 트랜스페어 하바일이랑 Egypt이가 프라인판 프라인판 어디서 원하는 중 트랜스페어 왜 넘어지자 미미가가 트랜스페어 지금 정신에 해모해모한가봐요 네디가 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울길래 저도 순간적으로 울컥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치리본보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괜히 제가 어깨가 으쓱하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